이준석 씨가 결국은 원래 공언한 것이 12월 27일 탈당하고 신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12월 27일 날 본인이 약속한 대로 국민의힘의 탈당에서 창당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준석 탈당 신당 창당 선언 퇴로라든지 그런 다리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총선 이전에 국민의힘과 재결합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보니까 가장 여기서 주목말만한 그런 표현은 다른 탈당 선언이라든지 그런 표현보다도 총선 이전에 국민의힘과 재결합 시나리오는 일체 없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인상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금태섭 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새로운 선택 양향자 의원이 주축인 한국의 희망 측과 진밀하게 소통해서 그들과는 협력관계를 가지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뜻을 밝혔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뭐 어떻든 당원들이 만들어줬건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줬건 간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표였지 않습니까 장 대표가 이제 이렇게 탈당을 해가지고 총선 국면에서 이제 보수진영이 분열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국민의힘의 그런 반응도 아주 좀 시적이네요. 그동안 감사했고 뜻하는 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뜻하는 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쿨하게 표현을 잘했네요. 어쨌든 이제 항상 이렇게 기사를 보게 되면 논쟁적인 그런 부분들은 하단에 소위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부분을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이 이해관계가 크게 관련되지 않는 분들이 남긴 글을 보니까 대부분 뭡니까 그냥 이준석 씨하고 반대되는 입장을 여기 여러분들 얼마나 기사가 여러분들 핫한지 조선일보의 여러분들 댓글이 1182개가 여러분들 달린 겁니다. 1182개 전부를 제가 다 볼 수는 없고 그 가운데 일부를 보니까 이게 전부가 다 여러분들 이준석 씨가 팔당 잘했고 다시 당신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잘 가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 분탕질을 치다가 드디어 기어나가시는군요. 국민의힘에게는 천운이 따른다고 봐야 됩니다. 또 이 댓글에 댓글이 50개가 달렸고 이 대왕이라는 분의 댓글에 대해서 2284명이 찬성하고 68명이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에 대한 지지층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 모든 신문들을 보게 되면 이준석 씨 개인에 대한 그런 비호감 그리고 불편함을 가지신 분이 상상외로 많다는 거죠. 여기가 합리라는 분은 속이 다 후련합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1993명이 찬성을 하고 47명이 반대를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공병호 tv에서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여러분들 해봤습니다. 이준석 탈당 신당 창당 선언 조선일보 12월 27일자 기사 이준석 신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로 전망하십니까 성공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냉정하게 그냥 물었습니다. 95% 4천 명이니까 지금은 1만 1명 넘었을 겁니다. 대개 4천 명을 넘어서 나온 결과 1천 명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만 명이 되든 10만 명이 되든 간에 그 결과가 비슷한 거죠. 95%가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대표성을 갖고 있는 여론조사는 아닙니다마는 간이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준석의 신당의 앞날이 박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이런 다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치 논평을 하시는 분들은 이준석 신당이 어느 정도의 이런 보팅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성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중앙일보의 아주 좋은 만평을 쓰는 박용성 그런 만평가의 화백을 그 애를 보게 되면 국팀과 민주 이사의 22대 총선의 이준석 신당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만평가다운 만평을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한두 번 정도 공병호 tv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이준석 씨는 그동안 세 번 정도 국회에 나와 가지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4.15 총선의 노원 병의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게 되면 4.15 총선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없었으면 이준석 씨가 승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두 번은 자기 실력으로 떨어진 것이고 이제 한 번 2020년도 4.15 총선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때문에 아깝게 이렇게 낙선한 삼전산패 여러분들 폐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 씨가 결국 이렇게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하게 된 것은 2021년도 6월 달에 국민의힘 당대표 에서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나경원 후보를 낙선시켰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 6월 달에 나경원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상태에서 이준석에게 여러분들 패배했고 2022년도 국민의힘 당대표에서도 나경원 씨의 무릎을 꿇어 앉히는 방법으로 김기현 씨가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경원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이번에 이제 이준석 씨가 탈당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본인이 출세를 결정적으로 하게 된 2021년도 6월 1일 6월 달에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했습니다. 2022년도 김기현 씨가 당선될 때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한 번 짚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통계학이라는 것은 현대과학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모두 다 기초가 됩니다. 기초가 되는데 통계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통계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종의 대들부에 해당한 것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 혹은 큰 수의 법칙 혹은 로우 오브 라지 넘버스라는 그런 통계학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게 되면 표본과 모집단과 표본 추출한 표본은 다 자식과 같은 거죠. 자식 1 자식 2.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자식 사이에는 다 유전자가 동일하거나 비슷해야 된다. 그것을 선거에 적용하게 되면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집단을 추출하고 사전투표그룹과 당일투표그룹을 추출하고 그 여러분들 표본의 수가 큰 경우에는 특정후보의 총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오차 범위인 0에서 3%를 넘어서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 대수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만일 그것을 넘어서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나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을 보게 되면 이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식이 여러분들 같은 자식이 아니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자식은 누가 낳아서 가져온 거라는 이야기죠. 그거를 여러분들 명쾌하게 밝히는 것이 이게 이제 2021년도 6월달에요. 선거관리위원회 대행했던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선거결과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바일투표는 공직선거의 사전투표로 보시면 되고 ARS 투표는 당일투표를 보면 됩니다. 나경원과 이준석을 보시게 되면 모바일투표 득표율 빼기 ARS 투표 득표율의 격차가 아주 큽니다. 나경원은 마이너스 7.82% 이준석은 플러스 10.92%입니다.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긴가 하니까 선거를 대행하는 사람들이 모바일투표 득표율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통계자료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0에서 3%를 벗어나는 이 붉은색 통계자료는 선거를 대행하는 자들이 모바일투표 득표율 AA 부분을 이것을 한 사람은 낮추고 한 사람은 높여준 겁니다. 나경원 씨가 ARS 투표율 47.18%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모바일투표 득표율도 47.18%와 비슷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사전투표 조작이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에서 모바일투표 득표율 조작으로 나타난 겁니다. 모바일투표의 표본의 수는 11만 9,065명이고 AR 투표의 표본의 수는 3만 129명입니다. 통계학의 일반적인 기준을 볼 때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표본의 수이기 때문에 나경원의 모바일투표 득표율과 AR의 투표 득표율은 0에서 3%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거를 대행한 선관위가 투표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이준석은 올려주고 나경원은 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관위가 공직선거뿐만 아니고 당대표 경선도 이렇게 만지기 때문에 김기현 당대표가 이럼 당선될 때 그렇게 사람들이 단식을 하면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선관위에게 선거를 맡기지 말라고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반대를 무릅쓰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분들 맡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는 김기현 씨가 당대표가 될 때 전혀 발표를 하지 않은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은 공직선거는 모두 다 조작이 일어나고 있고 당대표 경선이나 대선후보 경선도 조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그냥 선거가 다 망가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국힘당의 수뇌부들이 상당히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를 요새 아파트 합니다 하면 그러면 다 그거 대응하는 기관들이 다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공직선거가 망가지면서 모든 종류 여러분 하부에 있는 선거들이 다 망가져 가지고 나라 전체가 여러분들 뭐죠 조작자들에게서 장악되는 그런 사회가 여러분들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직선거라든지 당대표 경선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됐기 때문에 제가 쓴 그런데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 모바일 투표 득표율 조작에 선명하게 드러난 경우는 2021년 6월 11일 당대표의 선거였습니다. 별안간 이준석 당선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여론조작과 언론들의 만세 3창의 뒤를 따르고 그리고 이것에 맞추어서 맞춤형 선거결과 조작의 전형적인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투표는 11만 9,065명 AR의 투표는 3만 129명인 표본수가 수만 명을 넘어서기 때문에 ARS 나경원 압승 모바일 이준석 약진과 같은 기일한 선거결과는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큰 표본의 경우 각 후보의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의 투표 득표율은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의 경우처럼 오차범위 0에서 3% 내에 머물려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과학입니다. 언제 정도가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과학을 소중히 여기고 과학적 발견에 대한 부분들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비과학적 발견을 여름 저지른 사람들을 단제할 수 있을지 우리가 참 노력을 함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